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는 참계의 자연생태계 복원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어린 참계 18만 마리를 방류합니다. 연구소는 다음 달 2일과 6일 익산 만경강과 금강, 김제원평천, 고창주진천에 참계를 방류하며 이 밖의 올해 붕어, 다슬기, 소가리 등 6종 247만 마리의 어린 물고기도 방류하기로 했습니다. 참계는 가을에 바다로 내려가 다음에 봄에 산란하면 아래에서 부한 어린 참계가 다시 민물로 올라오는 회유성 품종입니다.